반갑습니다.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. 두 번째 아르카나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.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5분을 선정을 해가지고요. PH님께서 후원을 해주신 이 필리아 스칼렛테를 3번씩 선물로 드릴 거고요. 5분 중에서 최고를 가려가지고 최고정님의 체리 블라썸을 추가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체리 블라썸 같은 경우는 저희 아르카나 5호로 리뷰를 위해서 저희가 구매를 한 상품이고요. 리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품을 열어가지고 상품이 어떤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넣어둔 상품, 넣어둔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새 상품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떻게 이벤트를 참여하는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르카나 마술 잡지를 보시고 정말 재밌었던 토너가 있다면 그 코너를 사진으로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진을 찍어주시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, 인스타, 카카오 스토리, 마술 카페, 디시인사이드 이런 곳에다가 그 사진과 함께 이 코너가 왜 재밌었는지를 짧게 후기를 써주시면 됩니다.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꼭 전체 공개를 해주셔야 되고요. 그래야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해시태그를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해시태그는 아르카나 후기 이벤트라고 해시태그를 꼭 걸어주셔야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. 혹여나 내가 올리긴 올렸는데 이걸 아르카나가 찾을 수 있을까? 라고 걱정이 되시는 분은 저희 카카오토 플러스 친구로 제가 여기다가 이벤트를 의무를 했어요. 라고 링크를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확인을 해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벤트 기간은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총 10일간 진행을 할 거고요. 11일 날에 5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아르카나 맛을 잡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이제 유분안도 한 명 있는데 힘들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. 무슨 얘기 해야 되지?